중국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노란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안전 헬멧을 쓴 남성들이 식당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들은 다름 아닌 음식 배달기사들. 아직 음식이 완성되지 않아 식당 안에서 핸드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유모차를 끌고 다가와 손잡이 부분을 배달기사에게 건넵니다. 아이까지 돌보며 일을 할 수 없었던 식당 사장님은 엉엉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배달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유모차를 받은 배달기사. 앞뒤로 살살 왔다 갔다 하며 아이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모차를 건네받은 배달기사의 음식이 나와 자리를 뜨자 또 다른 배달기사가 유모차를 요리조리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이 남성. 자리에서 일어나 왔다 갔다 하며 열심히 아이를 달래주는 모습입니다. 음식이 나오자 헬멧을 쓰고 배달을 하러 나가고 계속해서 다른 배달기사가 유모차를 번갈아 가며 흔들어줍니다. 그렇게 울던 아이는 울음을 멈췄고 식당 사장님은 몰려든 음식 주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돌아가며 아이를 달래주는 배달기사들의 모습에 감동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